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저는 두 번째 싱글 내려고 하는 거 할리퀸이라는 곡 본녹음 하러 가고요. 오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. 오늘 녹음을 하러 갑니다. 녹음을 하러 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넌 뭔가를 또 그래. 예쁘지 않아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침묵 중에서 만나요. 첫 번째 싱글에서 만나요. 첫 번째 싱글에서 만나요. 저는 오늘 이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앞에? 어, 이 앞에. 어, 기타 보고 있어서 이쁜 것 같아. 살짝 좀 이렇게. 나의. 뭔데? 여기 차다가? 야, 잘 나와. 한 번 해보면 안 돼? 뭘? 대상? 가사 가사? 어, 뭐하지? 어, 내려가 봐. 쉿. 자, 이제 꽃 날린다. 안 돼? 네. 철하게 해 바닥에 떼어. 요거는 이 머리는 마법에 든지 곰돌아가서 눈 감을까봐 아 어 으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